비루스가 너무 쎘어 아 비루스 장난 아닌데 근데 우리 공략법을 알았잖아 맞아 최고의 공략법 브롤이 두마리만 된다는거 브롤이 두마리야 조기탄 맞아 야 제트 받았어 브롤이 두마리야 조기탄만 있으면은 여러분도 가능해요 맞아 정복할 수 있어 네 우주정복 따위 뭐 어려운거 아닙니다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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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구를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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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 기다려줍니다 조금 기다려줍니다 죽을땐 죽을땐 들어갔다 우와 데미지 들어간거 봐 벌써부터 놀랬어 당연하지 두 마리가 있다고 거기다가 나의 조기탄이 최고의 기술 야무치가 만든 궁극기 기술이 있다 야 야 데미지 쩔어 좋았어 야무치 인생 역장이야 이거 아 좋아 쿨을 잡았어 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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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따위 손오공이 이것만 배웠으면 세상을 쉽게 지배했겠죠 야 장난아니야 거기다 중요한거 우리는 기탄계를 하나도 안찍었다는거에요 기탄계를 하나도 투자도 아닌데 이 정도 파워를 이거 투자했으면 이걸로 끝낼겠어 맞아 내 생각에 보면 한글씩 없었을거같아 셀도 끝나겠다 셀 도망다니는게 바쁘다 잘 갈아 셀 그러네 이 정도면 필살기 기탄 찍어야하는거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여캐 해가지고 야무치한테 배워야겠네 여캐가 기탄기가 파워가 쓰거든요 여러분한테 공략법 알려드린거에요 지금 그치 싸이언이나 인간여캐 골라가지고 빠르게 조기탄을 배웠어요 야 공략법 근성이였어 딴 것 같이였어 조기탄만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그 많은 선생을 거쳐갔는데 조기탄만 한게 없어요 야 여기까지 쓰네 이거 야 솔직히 데스볼 별로야 야 야 잘 맞지도 않아 그게 풀 프리트가 잘 안돼요 은근 어 프리트가 대부분 세긴 센데 프리트가 안돼 어 사실 이 게임 사기기술은 초사이언이 쓰니 빅뱅 가메하메하 아냐아냐 도미탄일거에요 조기탄 짱이야 사이언이 쓰는 도미탄은 어떨지 몰라 나 나 벌써 또 나 나 피도 안 닳아 이거 심지어 오 브로리다 진짜 뭐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맞추기 힘들면 그거는 허울 좋은 것 뿐이야 그치 이렇게 맞추기도 쉽고 데미지도 세야지 짱짱 좋아! 어 조기타이다! 조기타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포메이션도 딱 딱 맞아! 와 이거 완벽한 완벽한 팀 플레이 아니야 이거? 계속 추가하고 있어 컴 상대로는 면직도 잘했더라고 야오 피가 안가네 피가 안가네 첫 보다 어차피 3대1인 상황이면 내가 더 유리해 도움이 있다가 도망가야지 도망쳐 됐다 어그리 끌릴 때까지 아 이거 오지마 아 왜 때리는거야 나쁜 죽이네 뒷단계도 아닌데 도망다니고 있어 20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브로리가 때리는 것도 저게 들어가게 들어가는 건가 막 그 타스에 대충 풀 히트 자체는 17타인 것 같은데 거의 17타 다 늦는다고 보면 되는거죠 오 뭐야 아 브로리가 뭐라 부끄러지는데 아 이럴 때 죽은 척하기가 있었어야되는데 그니까 아 이래서 필요한거구나 역시 야무치 야무치 장난 아니네 머리 좋네 전략적이었어 괜히 짱구 같았어 다행이다 이럴 때 브로리가 어그를 괜히 아무로가 아니었어 역시 똑똑해 야무치의 빛 피쳐 그러니까 안돼 아 중독하기가 필요해 어그리 안꾸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싸워라 무거기 나에겐 신도 피클로더 아니어가 있어 흐흫 아 아아 살짝 떨어지면서 피했다 아 근데 중요한건 브로리가 끝까지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브로리가 죽으면 안되 아직 꽤 괜찮고 있어 어차피 근데 서로 살려 맞어 나의 조기타인 애들이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 맞아요 조기타는 이미 이건 너무 전략적인 기술이야 맞아 파워도 쎄고 살릴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줘 상대방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봐 거의 매직이야 이거 매직이야 매직인데 궁금해졌어요 완전 괴삭의 기술이야 이런 양아치 기술을 만들었다니 야무치 야무치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제 여러분 야무치 무시하는거에요 꼭 꼭 써주세요 비록 재배매되게 죽긴 했지만은 그 자만 때문이야 내가 이런 엄청난 기술을 만들었는데 하면서 자만만 안했수도 한가지 더 브로리 스승케에서 받을 수 있는 필살기 중에 조기타와 비슷한 기술이 있다고 데미지는 반정돈된 기력 한칸짜리라 어 넌 그냥 저거네 오이가 아니네 기본 기술이구나 첫타 맞으면 100% 확정 확실히 비루스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쟤네 잘 살려야 된다는거에요 비루스도 안된다 이얍 오 좋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오 브로리 1 브로리 2 죽을라 그러는데 오 안돼 안돼 아 브로리 2 제발 맞아라 이때 살려야돼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뭐야 뭐야 살렸어 아 못살렸어 살렸다 살렸다 역시 이래서 무서운거야 이 기술이 아 안맞았네 아 안맞았네 가자 바로 가야돼 어 브로리 1도 죽어라 안돼 좋았다 좋았어 빠악 워어어어 어 브로리 1 사망했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살린다 살린다 좋아 빨리 살려라 그렇지 좋았어 역시 짱이야 이쯤되면 필살기 데미지 스텔을 올리시는게 요호 야 이거 스텝 어떻게 영웅들 이렇게 쓸수도있지 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기본공격은 한계가 있는게 후반부에는 커밍 반격기를 너무도 할수있다 아 아니다 오신못했다 와아 와아 메인키 할수있겠어 가자 메인키하러 장난 아니네 보셨습니까? 이쪽도 반격기 연습 안해놓으면 평타 싸움을 진다고 가자 필살기 기탄 찍죠 이제부턴 그래도 될거 같긴해 솔직히 기탄? 어찌 끝났는데 뭐 딱이다 80% 다시 시간을 생긴 성으로 송송해보려하던만 자네는 수련해도 괜찮네 자네는 수련해도 괜찮네 자네는 시간을 생긴 성으로 갈텐가 설마 여기서 내용 길어? 아니겠지 알겠네 이젠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디 상태지 아무도 조심하게나 길면 좀 짜증날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길면 짜증날거 같긴 한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지금 뭔 주인공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는 건가 생각해보는 건가 나이 말을 못해서 아 아 誰のものでしょうね。バーダックさん。いや、もう一人、これをつけていた人がいた。そうだ。俺はこの仮面をつけていた人を知っていた。その人を連れ戻すために俺たちは戦った。かけがえのない人だったから。俺と一緒に、さまざまな歴史をめぐって、一緒に戦い続けてくれた。 俺の仮面をつけていた。 俺の仮面! おー、今ちょっと使うのか。 それに Gracias。 まずは知っているのが、知っていることがないようか。 この仮面に研究してくれた。 これからと citizensと応じているのが原因? 설마 드래곤볼 모아오란 거 아니겠지? 아 이거 분위기가 약간 그런데? 어 뭐야 시대에 흩어진 드래곤볼을 모아오세요 없어버렸어 드래곤볼 그니까 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결국 내가 해야지 뭐 버스전이었으면 좋겠다 방 그러니까 신룡수원 사라진 역사일지 호화극파 야 1대1이구나 1대1이구나 이거 잡으면 또 녹화가 나오겠죠? 아 지구 대법원입니다 오 뭐야 오 참 마시로와라 저 여기도 지구 대법원 암타이에 트랭크스 인성 쓰레기 아니 인성이 아니라 그냥 하는 짓이 쓰레기였어 어 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의도처도 뚫어져 있는 거 우리가 맨날 좋아했거든 맞아요 탈락한 게 없죠 오 이상 아 이거 우선 누려진 거 맞을까 조기나 조기탄 앞에 쓰러져라 그렇지 맞았다 왔어 빠아 어 트랭크스 왜 왔어 또 누굴로 와주려고 누굴로 와주려고 여기로 왔냔 말이야 어 돌아보거라 아 아아 아아 잘 싸우네 뾰로롱 아 오 어 끝났다 어엇 어엇 어흑 잠시만 예 아 강한 사람이었구나 응 그런 사람이 와주시면 좋겠네 아 무능한 거는 욕먹을만 하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무능하면 내려오게 되어있다 그러네요 맞아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 willkommen이요 진심의 witnessing 불씨를 잘 grab하고 있는 얘기만 하면 되나요? 어저 sorts of 넓어 왜 이렇게 그리지? 그 시각에서는 한 번에 정해진 그 부분에서 책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의 세계가 되어야 할 줄 알 수 있어야 한다 신의 음료는 독특의 계란였어 이것만큼의 힘이 있다 다시 하나는 지붕을을 수 있을 것이다 5분의 미라 뭐야 파트2 시작이야? 설마 파트2 시작 같은 느낌이야? 이거 왠지 무능해 설마 막았어? 아 역시 트랭크서 하는게 없어 전작주인공 결국 막아주는건 전작주인공이네요 트랭크서 날아가는게 다야 트랭크서 하는게 없어 뛰어드는 장면도 멋있어 역시 역시 자코요 자코는 뭘해도 멋있어 뭐라구? 알을 3개 들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최종전인가? 최후의 초결전 오 마지막이야 끝낼 수 있겠어 오늘 전작주인공 Pew 도와주지 마 evil 당해야돼 오오오 딱! 조기탄이다! 그것이 왔어! 미터라니 오오오 음 오오 먹었어! 그렇지! 지금이다! 저 땀을 그리는 걸 봐! 요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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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chte 도전 오오오 요오 Georgetown 이거.. 변신하나보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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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빨리 말해 빨리 Boeing 오오 오오 를 아이고 어 나도 피 안낸다는데 다행히 어 그르네 이제 궁전체를 먹어서 힘이 최고야 스크루 아니야 어쩌고 그걸 해야지 야 그만 끌! 지구력이 차야 돼 지구력 아우 아 얘 중기탱천이 빡! 근데 진짜 빨리 끝내라고 막고 싶으니까 어 찬다 땅에 있을 때 코모 훨씬 센 것 같네 많이 많아 무능해도 너무 무능했다 우트생그스 그렇죠 많이 무능한 자야 어 뭐야 우리팀이야? 제가 도와주네 아 아 아 야 어차피 코아 때리고 있을 때 맞아 그 포메이션을 가자 아유 저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지금이다 포화가 맞았어 이 포메이션이다 야 아 으아아 오 이럴얼 어어 오 들어왔다 와! 좋았어! 잘 들어가야돼! 오빠! 오오! 좋아좋아! 지금이야! 어 약간 둘이 거리도 있어서 토화가 약간 창풍계라 이게 숨도 피클로도 아냐? 발톱 시키면 킬? 좋았다 많았다! 야 피 차는 것 봐! 또 풀필 됐어! 짱이야 이거 야 무슨 반격기 연식 같은 건 필요 없네? 이게 최고여? 그냥 한 명 앞에 몸빼줄 사람만 있으면 돼! 아우 저 데미 좋아 이거 봐! 진짜 알도 이만큼 내가? 야 이.. 야 이거 짱이야! 야무치 없도록 우리를 알아냈어 야무치는 약한 자가 아니야! 어! 진짜 숨길었어 그중에 숨기고 있었어! 내 생각엔 엄청 강한데 일부러 죽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살려주겠지만 이러면서 아 그런건가? 강제 여유인가? 어 강제 여유지 어 뭐야? 어 뭐야? 안 돼! 걔 죽으면은 우리의 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 배신하는 기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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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 미라? 어? 나.. 제가 만들던 것 아니니 엑소 어? 나 같이 가까봐 나 같이 가까봐 노은이는 알팔 진짜 오오오오오 오오무 YouTuber 아 이게 최고인가 보다 알 날 때까지 avy 들리는데? 머리가 생겼다 머리카락이 길어졌어 그리고 털이 많이 생겼어 보통은... 아무리 알을 흡수했어도 나의 조기탄이 안될걸? 그렇지 앗! 조기탄을 쓸 수 있게 해줄만한 캐릭터가 나왔어! 어, 좋았어! 좋았어, 몽떼 나왔다! 좋아, 승둥이 니가 막고 있는 동안 우리는 초기탄을 먹여주지 뒤에서 초기탄이다 좋았어! 좋았어! 야, 옥을 잘 끈다 나의 조기탄이 던었네 좋아 아, 이거 지금 난리는 거 난리는 거 오, 소모 저 잘 싸웠어 야, 피 엄청 많다 그렇지! 야, 조기탄 앞에는 안 돼 조기탄 앞에는 안 된다 안 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마는 나의 책은 창이 안 된다 나는 아, 안 맞았어 소모 잘 싸우는 거 좋은데? 소모 잘 싸우는데 좋은데? 소모 잘 싸우는데? 야! 어소옹 어소옹 같이 잘 대기고 있어 야! 근데 핑 좋나 우리 조기탄 역시 딜은 조기탄인가? 야! 아, 나 오아트네 오, 소모 죽어? 죽었다 넌 너, 니 완벽한 포메이션에 넌 갇혀, 가더보는 거야 맞아 맞아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맞아 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넌 피그엠 통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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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메이션이 하는 거 오곡성 포메이션 오곡성 포메이션 오곡성 포메이션에 걸려든 거야, 너는 어, 이제 갑자기 왜 우리한테 발 있었어? 뭐야, 이상한 거 오오오오 나한테 왔어, 갑자기 어머, 이상기 수익인데 어, 둘 다 맞는데? 나한테는 이, 지금 폭성도 아니오고 있다고? 맞아 그래 맞아, 키가 풍추려야 된단다 날려줘 날려, 빨리 빡! 그리고, 총기탄! 아, 소그아, 알아서 다 잘가 아, 너 엄청나게 가고 있어 아, 이상한 파 때문에 기술받네 아, 저거 하지만, 우리는 무슨 급포로가 아니라서 또 맞다 또 맞다 또 맞다 또 맞다 또 맞다 아 소명 피가 너무 좋은데 어 위험한데 이게 아 오 오 어 아 마갔다 야 조기타 아니.. 벌써 다 갔어 아.. 왜 안맞자 안돼 또 죽어왔네 아.. 또 저건 있어 아.. 저거 진짜 장난 아니다 타겟팅으로 보기 없어 저건 아.. 또 맞았어 아.. 또 맞았어 아.. 저건 무슨 무저 어떻게 쑤셔 저거 아니 우리 때 끊겨버리니까 수술을 가지고 쓰대 조기탄이다 좋았어 아 저 우리의 조기탄 포메이션 에이에는 어쩔 수 없을걸 아 좋아 아 바로 포드해야 돼 마지막으로 5피기수 쓰네 마지막으로 5피기수 쓰네 오 5피기수 안돼 안돼 5공 피해 준비로 없당 5피기수 빡 종기탄 아 요거다 아 아 또 저거 이상하게 있었어 저거 저거 삭기끼무소 저거 어 안돼 오 다행이다 아 저 성원 죽었어 안돼 아 이상하게 이상하게 삭기끼리 있어가지고 아 저거 너무 사기야 아 오 저거 야 야 야 야 우아 엔드송 데미지 장난 아니네 아 이거 모두 모두 사왔어야 되나 그러니까 하지만 조기탄 앞에는 안되는데 나 조기탄을 없애야겠어 조금만 조금만 더 한줄 남았다 오기전에 쏴야돼 아아 아아 야 너 누웠잖아 소로구 아아아아 하고 있었어 아 아 저 사기기술 아 아 아 저거 무슨 타깃등이 야 지금 제 기력 없어 아 하아 오우 슬금슬금 아 이거 뭐야 슬금 죽으면 안돼 마 마지막인데 빨간다 어우 숨죽 소리가 아니야 좋아 이거 조기탄이다 아 아 아 아 뭐야 어우 무적기가 너무 많아 쟤 왕이라고 무적기가 너무 많아 쟤 마- 마는건서도 안되나 이거? 오우 어 지금 소비 다 써놨네 지금 죽고 있어 아 얘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조기탄 조기탄? 바로 조기탄이다 아 아 이거 뭐 굿붓기 쓰면 무조건 저거 쓰네 어우 지구 적이 없어 됐다 아 한 번 더 우우 아 다 세가래 쟤 아아아아 아 또 저거 썼어 저거 뭐 저거 귀력도 안들어 저거 그거 기본기 같은거야 어우.. 야 쓰면 안 들리는데.. 아 손오공이 좀만 더 살아있었어도 공지러워야겠다 아 왜이래 안돼! 오! 다행이야 아 저거 반조 필살기라고? 아 힘들었다 아.. 기타게 필살기만 줄어놨어도 죽을렸을텐데 아.. 기타게 필살기만 줄어놨어도 야 그런거 낚시도 없어 뭐 조기탄이나 배우고와 조기탄이나 배우고와 조기탄이 짱이야 조기탄 써야지 야 이.. 야 조기탄! 지금까지 조기.. 조기탄 써놓고서는 조기탄이 최고인데 실망했을꺼야 야무침 실망했을꺼다 아 맞아요 마무리 조기탄을 보여주는 아 아 아 다시 가짜 점점 추억 하 위험하 공격 하 하 하 하 너도 강해지고 싶었으니 야무치한테 배웠었어야지 맞아 너 스승을 잘못뒀어 저건 언제 배운 기술이지? 스승을 잘못뒀어 스승을 여러분 우주를 재패하고 싶으시면 야무치에게 찾아가십시오 저거 타러가 배움됩니다 これで全て解決이잖아 응 これで 시ばらくは静かに歴史を見守る仕事に戻れそうです 시ばらくはか また悪い奴が出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が それに立ち向かうのが俺たちの仕事ですから ほほほ これからも修行あるのみっちゅうところか 俺はまだまだ実力不足です 그래 맞아 너는 아무것도 안한 무능 그렉트랭크ス? 깨달았구나 다행이다 그렇다 너의 무능을 깨달아야지 俺さんには仲間がおるんじゃからな どうすればなんでちょっと 강해져야 돼 맞아 負けばきちっちゃうから 지금 다 동원하게 놔주고 だからこれは食べるものじゃないの? 卵焼きなんてもってのほかだからね ちー なんか怖そうに見えんだよな 何のためにみんなが頑張ったのを持ってるのよ ミナより立ち上がるのね ちょっと 쉽게そぎたのをくなったんだよ はははわりわり あ、みんなやっほー そろそろ卵から新しい宇宙の時間が生まれるわよ みんなで見ていかない? 記念すべき瞬間ですねぜひ 자 그럼 다음은 간절히 어떻게 해야되어갈 수 있을지. 훌륭한 그들이 많이 나오게 돼. 그들이... 잘 빠지? 젤? 형 Barcelo, 먼저 말해봐! 왜 그게 안 나와? 미라가 조기탄을 배웠다면 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맞아 이미 우즈는 제패됐어 막에는 열렸어 내가 다 이 길이 길게 스탠드에 한낱 인간의 기술이라고 너무 약 봤어 조기탄을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엔딩다운 억지 훈훈이다 조기탄은 약보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유타입이야 그니까 유타입은 다르네요 어느 세계관에서도 강해 그러니까 어? 자코 이렇게 쓰는 거네? J.A.C.O네 J.A.C.O.V 혹시 영상이 있으려나? 아니, 이거 어차피 계속 할 수 있는 거라서 어... 호석타악 경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숨겨진 위치는 있다던데? 깨면 나오거든요 오른팔 도돌이야 자치인장 서로 다친 게요. 서로 오른파리세. 정말. 되게 뭔가 있어버렸는데 되게 금방 있었어. 맞아. 초반에 없어졌어? 응. 대략. 수호남을 해서. 수호남을 해서. 수호남을 해서. 수호남을 해서. 뭐 있는 거 같아더니다가. 손이 남미지 말고 죽어. . 10명은 몇 번 못 누aus Against Who controls this. 그냥 죽어버려? 아듬다. Like a failure. 우주의 모듐이에게 조기 탄 맛. 최고 행정을 갖고 지긋감을 느꼈어. 맞어. 아니. 인간 따위가 이런 기술을 하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네. 아쉽다. 쌍짱 조기. 다행이다. 오늘까지 안가서 다행이다. 그러네요. 오히려 어떻게 아슬아슬이 쓰면 돼. 번들거림은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만화 캐릭터인데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을까? 이해를 할 수 없네. 파나 뭐 이런 거에서는 강원이 들어가야 멋있긴 한데 인간이 너무 반짝거려? 다 메탈푸라야? 안그래? 다 메탈푸라야? 다 메탈이야? 머리카락 완전 쇠야? 쇠똥이야? 금덩이? 쇠똥이? 이런거야? 다 메탈푸라야? 원작총은 역시 나루토만 하는 게 없네요. 나루토가 역시 게임이 이제 원작을 넘어섰으면 나루토만 하는 게 없네. 다 된거지? 너무 반짝반짝해 진짜. 날루 좀 꺼줘. 날루가 부서야. 이거야? 어. 이거. 날루가 열을 오래 가지고 있는 날루가. 이거 꺼줘야. 아직 팔아먹어야지. 내가 봐도 팔은 닳아. 나 이렇게 십하면 싸게 나눠서 할게. 내가 조그타를 애쓰고 써. 그때는 여자 싸이온이랑 여자 싸이온을 조그타로 이어서 그리고 인간 싸이온. 인간여자로. 인간여자로. 길어 맞닥치고 조그타만들이었죠. 조그타를 진정한 위대함을 맛보아야겠어. 조그타 한방에 진짜 잡는거 아니야 이거? 세줄 다 사나지구만. 어. 80만 찍어도 데미지가 저만큼으로인데. 그걸로는 좋겠지. 조그 필살기. 맞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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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마나 세다는거야. 영인데도 되게 되게 좋고. 영인데도 크게 치면은 무조건. 거의 뭐. 최고 4년의 2는 없을거같애. 단축은. 그냥 사도. 아주 센 애들 리워드 반을 까고. 최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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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걔는 또 야무치는 또. 긴급나다라고. 최소판. 초반. 최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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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들 무시할거라고 생각했나 봐. 쫌 carbono. 주에는 향기 다 끼겠지. 그렇지? 주ня소름 없어? 현난히NAL이ITIISS를 할게니 verdi. 험. 전반. 상대하는 야구. 최소판. 최소판. 사실 우린 좀 무채 했지 않나? 맞아. 세봐처럼 각기술을. 저봐처럼 각기술을. 대발자였 ц breast 슈브이야. 어 되게 기네 이거 엄청 길어 타이어트 대회 중에 나가 붙을 것도 상위권이 아 진짜요? 네? 맞추기 좀 힘들어 보는데 이게 역시 천대야 노력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천대성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을 해야돼요 나로도처럼 아니 근데 수많이 맞게 되지는 않아 부딪게 돼 사실 아마 쿠쿠보는 처음에 조금 느린 거 빼고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연속기가 엄청 빠른 거 같아 이러고 있을 때에 맞아서 근데 그게 빠른 편이야 나로도 이렇게 용리적이 롱니는 아 근데 롱니도 천재로 나와 만세에서 롱니는 천재로만 하잖아 그래도 노력의 천재 아니고 걔 뭐지? 치권이랑 저건데? 그 벽문 여는 거 천재 어 벽문드문 천재랑 카카시 얘기하는 거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문까지 명문까지 하는 거 어 거기까지 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 카카시 도 못 열지 않나?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카카시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쩔이랬지 더 더 미친들 미칠들 미칠들 천재가 너무 많아 근데 카카시는 눈 뺏겼는데도 잘 살잖아 어 맞아 카카시 눈 뺏겼는데도 잘 살아? 어 그런 거 보면은 천재의 노력도 혈통을 이길 수 없다 오호 애니메이션이 있네 그러네 들어가여 여기에 다른 시절을 안 한 잔 이게 그런가? anche 오늘의 축하해 나는 잘 드릴 때 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헉 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말하는 말을 왜 도움이 방금 아까 비쥬이 Как 안 안 20년째 진짜 좋아 시칸에 사서 봐서 내가 강하게 섰네 This someone who is the most important time of beef for me. オバカさんは...? いや、ミルス様~! ん? 追いぼれ変えようしゅんか? コココココこれは、ミルス様。 何じゃ、まだこっちに来とったんか。 時々の卵が帰ったお祝いをするんだって。 ちょっと覗いていこうと思ってさ。 卵ごと時の巣を破壊しようとしてたくせにぬ。 그래서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独り言은 목소리가 너무 크다. 진짜로? 괜찮을 것 같다. 말하자면, 다음으로, 이제야. 返してやる どうぞお二人ともメッシュガレー うんふんふんふん どれどれ さあ 願いを言え どんな願いでも叶えてやろう ふ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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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만두 맛있겠다. 오우! 치즈야! 초강! 너무 많이 성성공 역시 많이 먹는구나 쟤는 솔직히 맛이 중요해? 맞아 많이 먹는 게 중요해 그냥 쟤는 맛이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야 야 야 이제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너희들에게 도움이 됐어 트랭크스도! 항상 고마워! 예! 여러분의 도움이 됐어 고쿠우! 아까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야... 계속 생각했을 때... 뭐? 너희들... 결국 어디에 있는지? 그... 그거는... 우선... 우리의 성인은... 뭐 이렇게 말하는지? 소흐우가 필요한지? 고쿠우가 더 아뉘 더 더 강한지? 어디에 있는지... 그렇고? 내가 알 수 없을 때 내가 알 수 없을까? 그래! 나는 이 말은 없을까! 알겠지! 좀 더! 잠시! 왜 이렇게 말해야 돼? 이 경우는 이 두 명이잖아 너는 엄청나게 찾아봅시다 어? 그런건 집안내잖아 어? 고쿠이니까 그냥 훈훈해진다고 패션도 이긴 일단 메모는 자쿠가 이겼다고 강해 보이잖아 딱 봐도 맞아 강함을 딱 표출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엄청 강한데 덕지훈 끝났네요 아 마무리 됐네요